기출문제에 따라하기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은 여러분이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셨던 데이터를 설치해 놓으셨던 위치에서 예제 파일을 불러와 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문제 1번 DB 구축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DB 구축의 첫 번째 문제는 테이블을 완성하시는 문제인데요. 왼쪽 개체에서 테이블의 교인 명단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화면에 이렇게 교인 명단 디자인 보기 상태로 표시가 되는데요. 혹시나 실습하시면서 저처럼 이렇게 창이 표시가 되는 경우 창을 내가 자유롭게 크기 조절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창과 아니면 전체 풀화면으로 탭 형식으로 표시되는 창이 좀 다를 수 있으세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정을 하시냐면요. 액세스의 파일에 가셔서 옵션을 클릭합니다. 옵션을 클릭하셔서요.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제 화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은 창 겹치기입니다. 여러 개 테이블 여러 개 폼 뭐 커리를 여러 개 열었을 때 겹쳐서 볼 수 있는 상태로 저는 작업하겠습니다 라고 창 겹치기를 선택했고요. 탭 문서를 선택하시면 위쪽에 탭 메뉴처럼 여러 개가 표시가 돼서 탭 윗부분에 제목을 클릭하셔서 작업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서 작업할 수 있고요. 창 겹치기나 탭 문서나 선택할 수 있고요.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신 다음 현재 파일을 닫고 나서 새롭게 불러오셔야만 여러분이 선택한 형식으로 파일을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DB 구축의 첫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교본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 필드 크기를 7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오셔서 필드 크기를 7로 설정해 주시고요. 다음은 98-1234처럼 6자리 숫자가 입력되면서 하이픈도 테이블에 저장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필수 6자리 숫자니까 기호를 0을 사용하셔서 앞에 1, 2, 마이너스 뒤쪽에 4자리 숫자 입력하시고요. 세미콜론 그 다음 하이픈 빼기도 저장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기 때문에요. 0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름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이름 필드는 반드시 값이 입력되도록 필수에 오셔서 예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빈 문자를 입력되지 않도록 빈 문자를 허용을 아니요로 바꾸시면 됩니다. 다음 세번째 교구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반드시 한 글자만 입력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효성 검사 규칙, 교구라는 데이터는 반드시 한 글자는 입력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렌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글자 수를 셀 수가 있는데요. 교구 필드에 가서 글자 수를 세웠는데 그 값이 한 글자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규칙을 정하는 겁니다. 글자 수를 구하는 함수, 렌 함수를 통해서 교구 필드에 글자 수를 센 다음 그 값이 1과 같습니까?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주민등록 번호를 선택하신 다음에 기본 키가 아니면서도요. 중복된 값이 입력되지 않도록 인덱스에서 설정하시면 돼요. 인덱스 현재 아니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복 불가능 선택합니다. 다섯번째, 냉담자 필드를 추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드명, 냉담자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True와 False와 같이 두 가지 값 중에 하나만 입력되도록 데이터 형식을 설정하라고 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라고 했으면 Yes, No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입력이 다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의 다섯 문항을 다 설정하셨다면 저장 한번 하시고요. 메시지가 뜨는 거는 이제 글자 수, 아까 랜 함수 사용하셨고 유효성 검사 규칙 사용하셨기 때문에 메시지가 표시가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유효성 검사 규칙에 대한 설정을 하셨기 때문에 텍스트 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은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교본 필드가 기존 크기보다 작게 7로 설정해서 메시지가 보였던 거네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교인 명단 추가 테이블의 내용을 추가된 명단 테이블에 추가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인 명단 추가 테이블에 총 7개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 추가된 명단 테이블을 한번 열어보시면 이렇게 데이터가 있습니다. 추가된 명단 교본 이름 주민등록번호 봉사부서 교구 연락처 동일한 필드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전체 레코드는 33개의 레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 겹치기라고 하면요.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창을 겹쳐서 볼 수 있는 형태고요. 탭 형식이라고 하면 위쪽에 첫 번째 탭, 두 번째 탭 이렇게 표시가 돼서 제목만 클릭해서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편하신, 작업하실 때 편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문제를 작성하기 위해서요. 문제에서 추가 쿼리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기에 가셔서요. 쿼리 디자인 이용하시는데 첫 번째 교인 명단 추가 테이블에서 작업을 합니다. 교인 명단 추가 테이블을 가져온 다음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아까 테이블을 열어서 확인해 봤더니 모든 테이블 내용이 같았어요. 그래서 교본, 이름, 주민등록번호, 봉사부서, 교구, 연락처 순서대로 모든 필드를 가져오십니다. 이 가져온 데이터를 추가하겠습니다. 어디에 추가하실 거냐면 테이블 이름에 오셔서 문제에서요. 추가된 명단에다가 추가하라고 했으니까 테이블 이름을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그 다음 이렇게만 추가하면 되는 게 아니라 문제 조건이 좀 있었어요. 추가된 명단에 대해서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는 레코드만 추가되도록 하시오. 지금 교인 명단 추가 데이터를 추가된 명단에 다 넣는 게 아니라 추가된 명단에도 그 데이터가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추가된 명단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는 것만 레코드가 추가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개의 테이블의 기준을 아, 기준을, 아, 교본 필드를 이용해서 중복 여부를 판단하라고 했네요. 그럼 교본 필드에서 조건을 작성하시면 되는 거고요. 기준은 뭘로 잡아야 되나 했더니 문제 제시가 되어 있고요. 교본에다가 조건을 주는 겁니다. 교본 필드에 중복 여부를 판단하는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교본에다가 조건을 주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괄호 열고 셀렉트 교본을 찾아보는 겁니다. from 어디로부터 우리가 추가되는 테이블이 어디예요? 추가된 명단에 가서요. 추가된 명단이라는 테이블에 가서 이 테이블에 가서요. 교본을 찾아와요. 그 찾아온 테이블, 그 찾아온 교본이 없는 것만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앞에다가요. not in 이라고 넣습니다. 추가된 명단 테이블에 가서 교본을 가져왔는데 그것에 없는 것만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작성해 주시고요. 문제에서 조건이 없으시면 그냥 추가만 하고 테이블만 선택하고 작업하면 끝나는데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교본 필드에다가 중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을 작성하시는 거고 그 조건은 추가된 명단에서 교본을 가져와서 같은 필드에 데이터를 가져와서 없는 것만 not in 이라고 연산자를 이용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은 작업한 내용을 저장을 해 놓을까요? 저장 버튼 누르셔서요. 교인 명단 추가 질의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행 한번 해 보시면요. 5개 행을 추가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보이네요. 얘 눌러 주시면 추가된 명단에 데이터가 추가돼서 아까 33개였는데 38개가 된 것 같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 문제 1번에 세 번째 문제 교인 명단 테이블과 설명이 되어 있는데 관계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네요.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셔서 관계를 클릭하시고 현재 관계가 교구와 교인 명단에 대해서는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인 명단 테이블 되어 있고요. 우리가 할 작업은 뭐냐면 봉사 부서 테이블과 교인 명단 테이블을 하나 더 가져오셔야겠네요. 테이블 표시에 가셔서 봉사 부서 테이블을 가져오시고 닫기를 누릅니다. 교인 명단 테이블의 봉사 부서와 그 다음에 봉사 부서 테이블의 부서 번호 필드는 참조하여 테이블 간의 관계가 M 대 1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에서 두 테이블 간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도록요. 봉사 부서 테이블의 적정한 필드의 기본 키를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봉사 부서 잠시 확인해 볼까요? 봉사 부서에 부서 번호가 있고요. 부서 명이 있고요. 우리는 교인 명단 테이블에 가서 관계를 설정하실 건데 관계는 부서 번호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서 번호 봉사 부서하고 이렇게 조인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부서 번호가 봉사 부서 테이블에 기본 키로 좀 설정이 되어 있어야만 관계를 설정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럼 기본 키로 설정하기 위해서요. 봉사 부서에서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한번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부서 번호를 선택하시고 기본 키 한번 누릅니다. 그 다음 오른쪽 닫기 변경한 내용은 저장해 주셔야 되겠죠. 이제 봉사 부서에 부서 번호를 선택하시고요. 교인 명단 테이블에 봉사 부서로 드래그 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요. 두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시오. 라는 옵션 한 가지만 있습니다. 이것만 선택하시면 돼요. 문제에서 뭐 삭제나 업데이트에 대한 언급이 있으시면 그 부분까지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요. 참조 무결성 한 가지만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만 선택하고 만들기 누르시고요. 그 다음 오른쪽 닫기. 변경한 내용은 저장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예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번 DB 구축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문제 2번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폼을 완성하시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이죠. 먼저 봉사 부서 관리 폼을 선택하시고요. 선택하시고 저 클릭했는데 바로 더블 클릭이 됐나 오른쪽 창 한번 닫아 볼게요. 선택하고 디자인 보기 한번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 폼의 머리끌에 폼의 머리끌 여기 있어요. 폼의 머리끌에 봉사 부서 관리라는 제목을 표시하도록 레이블을 생성하라고 했어요. 살짝 크기를 조절하셔야 되겠네요. 제목을 표시할 거면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좀 참조하시면 돼요. 그 다음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셔서 레이블 도구를 클릭하시고요. 위쪽에다가 드래그를 하십니다. 그 다음 텍스트를 봉사 부서 관리라고 입력하시고요. 텍스트 입력하신 다음 내가 조금 전에 만든 레이블에 대해서 제시된 문제와 같이 좀 설정 작업이 필요하시겠죠. 선택하시고 속성 시트에 가셔서요. 화면에 속성 시트가 혹시 안 보이시다면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 속성 시트 클릭하시면 돼요. 그 다음 모드 탭에 가셔서 현재 이름을 내가 만들었던 레이블의 이름을 LBL, 그 다음 제목이라고 이름을 수정하라고 되어 있고요. LBL 제목, 캡션은 직접 입력하셨던 내용이고요. 형식 탭에 가셔서요. 글꼴 크기를 18포인트로 하래요. 숫자 입력하시고 글꼴 두께를요. 굵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될까요? 첫 번째 레이블 생성하는 작업 살펴보셨고 다음 두 번째 기본 폼과 하이폼의 레코드 원본 관계를 참조하여 적절한 필드를 기준으로 두 폼을 연결하시오. 현재 봉사부서 관리 폼 안에는요. 안쪽에 또 하나의 하이폼이 존재합니다. 이 하이폼에 교인 명단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교인 명단 입력이라는 폼이 안쪽에 하이폼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개의 테이블을 각각 잠깐 확인해 보신다면 봉사부서 관리 폼의 속성을 클릭하시면 데이터 탭에 가셨을 때 얘는 이 폼은요. 봉사부서 테이블의 데이터를 가져다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안쪽에 있는 하이폼의 속성을 잠깐 확인하시면 얘는 교인 명단의 테이블을 가져다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봉사부서와 교인 명단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는지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셔서 관계를 확인해 보시면 우리 아까 봉사부서와 교인 명단은 부서 번호, 그 다음 봉사부서 그러니까 봉사부서 테이블의 부서 번호와 교인 명단 테이블의 봉사부서가 서로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에 있는 기본 폼과 하이폼의 레코드 원본 및 관계를 참조하여 적절한 필드를 기준으로 두 폼을 연결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안쪽에 있는 하이폼을 선택, 경계라인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경계라인을 선택하신 다음에 속성 시트에 오셔서 기본 필드 연결에 점점점 작성기를 누르십니다. 그 다음 기본 필드는 봉사부서 테이블에 가서요 부서 번호를 가져올 거고요. 그 다음 하이폼은요 우리 교인 명단 테이블에 가서 봉사부서를 가져올 겁니다. 직접 선택하지 않아도 표시가 되어 있네요. 만약에 선택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표시가 되어 있다면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본 폼과 하이폼에 대한 관계의 연결 작업 하셨고요. 다음 세 번째입니다. 하이폼에서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필드를 표시하는 컨트롤과 그 다음에 관련 레이블의 순서를 화면과 같이 바꾼 후에 이 하이폼에 교본, 주민등록번호,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요 교본 다음에 이름이 있고 주민번호가 있네요. 순서를 좀 바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레이블부터 선택해서 이름을 쑥쑥쑥 방향키로 이동할까요? 또는 드래그 하셔서 이동하실 수 있고요. 주민등록번호를 또 한번 선택하셔서 주민등록번호 레이블을 선택하셔서 방향키로 좀 위치를 서로 바꿀까라고 이렇게 옮기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아래쪽도요. 이름을 선택하셔서 앞으로 좀 순서를 바꾸시고요. 네, 그 다음 주민등록번호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셔서 뒤쪽으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좀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수정만 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요. 순서를 바꾸라고 했어요. 화면과 같이 바꾼 후에 본문 영역의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는 본문에 있는 모든 컨트롤 본문 모든 컨트롤 이렇게 왼쪽에 있는 새로운 눈금자에서 클릭하시면 선택할 수 있고요. 본문 영역의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는 가로간격 조정을 모두 같게 하시오. 간격을 교본과 이름, 주민번호 각각의 사이 간격을 동일하게 하래요. 폼 디자인 도구에 정렬해 가셔서요. 크기 공간에 가셔서 가로간격을 같게 하겠습니다. 라고 같음 한번 눌러주시면 각각의 텍스트 사이 간격을 동일하게 배분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4번 문제입니다. 4번의 하이폼에 안쪽에 있는 하이폼에 대해서 본문 컨트롤을 본문이네요. 하이폼의 본문 컨트롤에 대해서 탭의 순서를 좀 설정하라고 되어 있네요. 화면에 표시된 왼쪽부터 차례대로 탭이 정지하도록 그러면 교본, 이름, 주민등록번호, 봉사부서, 교구, 연락처 순이 되겠네요. 마우스 오른쪽 탭 순서 가셔가지고요. 현재 주민번호가 첫 번째 있는 거네요. 교본을 선택하고 첫 번째로, 그 다음 이름을 선택하고 두 번째로 주민등록번호, 봉사부서, 교구 데이터를 하나하나 이동할 수 있게끔 탭을 교본,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순서대로 표시된 순서대로 탭의 순서를, 탭이 정지하도록 관련 속성을 설정하시오라는 거는 탭의 순서를 지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표시된 왼쪽부터 차례대로 탭이 정지하도록 네, 설정을 다 하셨어요. 확인 한번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하이폼 바닷글 하이폼의 바닷글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 상자가 하나가 있네요. txt 교인수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전체 인원수가 화면에 표시될 수 있도록 컨트롤 온 번을 설정하라고 했으니까 는 하시고요.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카운트 별표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이거를 입력하셨고 표시, 얘와 같이 아홉 명 단 인원이 없어도 0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기호를 사용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n% 명자를 넣지 않고요. 컨트롤 원본과 형식을 설정하라고 했으니까 형식 탭에 가셔서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0을 입력하고 명자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다섯 항목에 35, 15점의 문제를 작성하셨으니까 저장을 하시고요.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셔서 폼보기를 잠깐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폼보기에 가셔서 제시된 그림과 같이 봉사부서 관리 제목이 들어갔는가 그 다음에 기본폼과 하이폼이 연결이 되어 있는가 그 다음 탭의 순서고요. 그 다음 텍스트 표시가 되어 있는가 교인수가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셔서 문제 2번 폼 완성하는 문제 35, 15, 15점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작업하셨던 봉사부서 관리 폼을 다시 한번 선택하고 디자인 보기 하겠습니다. 이 폼에서요. CNB 조회라고 언바운드 되어 있는 게 딱 하나 보이네요. CNB 조회라고 컨트롤 이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컨트롤을 다음과 같은 콤보 상자로 변환하시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변경하래요. 콤보 상자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선택한 다음에 제가 화면을 좀 크게 했나요? 네. 그 다음 봉사부서 테이블에 부서번호와 부서명을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 네. 데이터 탭에 가셔서요. 컨트롤 원본에 오셔가지고요. 행원본에 오셔서 데이터 탭에 행원본에 오셔서 점점점 작성기를 누르십니다. 네. 그 다음 봉사부서 테이블에 가져오시고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가져오실 필드는 부서번호와 부서명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두 개의 필드를 선택 더블클릭하셔서 가져오시고요. 오른쪽 탁기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누르시면 됩니다. 네. 더블클릭해서 이렇게 빼시면 돼요. 제 화면에 좀 이렇게 딱 도킹되어 있으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따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는 두 개 봉사부서에서 부서번호와 부서명은 가져왔고요. 그 다음 가져온 데이터에 부서번호가 첫 번째 있는데 이 데이터가 저장하겠다라고 하시면 바운드 열을 1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우리 형식 탭에 가셔서요. 가져온 열의 개수가 몇 개예요? 두 개잖아요. 2라고 수정하시고요. 그 다음 열 너비는 1.2cm가 되도록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1.2 열 너비에 가셔서 1.2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목록에 목록 2의 값은 입력될 수 없도록 하시오. 데이터 탭에 가셔서요. 목록 값만 허용하겠습니다. 데이터에 대해서 목록에 있는 값만 허용하겠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나서 저장하시고요. 우리 폰보기에 다시 한번 가셔서 조회를 클릭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시된 그림과 같이 표시가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를까요? 다음은 이제 세 번째 문제입니다. 교인 명단 입력 폼을 선택하시고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요. 교인 명단 입력 폼 선택하시고 본문에 있는 모든 컨트롤 본문에 있는 모든 컨트롤 선택하시려면 왼쪽에 있는 눈금자의 본문 영역을 클릭하시면 컨트롤 모든 컨트롤 선택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이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시오. 폼 디자인 도구의 서식 탭에 가셔서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새로운 규칙을 만들겠죠. 새 규칙 그 다음 식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는데요. 교본에 첫 글자가 8인 경우 그러면 우리 첫 글자 하나를 추출한 함수가 있죠. 레프트라는 함수를 사용하죠. 교본 필드에 가서요.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요. 그 숫자가 8하고 같습니까? 라는 조건을 줍니다. 식이 교본 필드에 가서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8하고 같습니까? 그렇다면 굵기 할 거고요. 그 다음 기울인 꼴로 하겠습니다. 라고 서식을 지정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눌러서 우리 폼 디자인 도구의 도구의 폼 디자인 도구 탭에 디자인을 누르셔서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앞에 교본의 왼쪽의 글자가 8인 데이터는요. 이렇게 굵고 기울인 꼴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 변경한 내용 우리 조건부 서식 작성한 내용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문제 3번 조임의 출력기능 구현 문제고요. 첫 번째 문제가 3호 15 15점의 문제 보고서를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보고서에 부서 현황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부서명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고 아래쪽에 그룹 정렬 및 요약이 혹시 표시가 되어 있으신가요? 안 되어 있다면 보고서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을 누르셔서요. 그룹함이 정렬을 클릭하시면 아래쪽 화면에 표시할 수가 있어요. 부서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동일한 부서명이 있다면 정렬을 추가해서요. 교구를 선택하시고 오름차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서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고 같은 부서라면 교구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겠다. 정렬 순서는 설정하셨고요. 두 번째 부서명 머리끌예요. 부서명 머리끌 여기 있네요. TXT 부서명 언바운드 되어 있는 거 딱 선택하니까 TXT 부서명이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부서명에는 부서명 가로 열고 부서번호가 컨트롤 온번에다가 설정하시면 돼요. 는 하시고요. 두 개 필드를 연결하시는 거니까 는 첫 번째가 뭐냐면 부서명이 먼저 와요. 부서명 필드명 입력하시고 엔퍼센트 엔퍼센트 연산자와 가로를 입력하는데 가로는 문자니까 큰 따운별 처리 또 가로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요. 부서번호가 필요합니다. 문자 부 환영키 부서번호 입력하시고요. 다음 엔퍼센트 연산자 이용해서요. 가로 한번 닫아주셔야 되겠죠. 가로 닫고요. 이렇게 부서명 가로 열고 부서번호 입력하시고요. 앞뒤에 가로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번째 문제까지 되셨어요. 세번째 보고서 본문의 첫번째가 txt 교본이네요. 교본필드를 바운드하시오. 그러면 컨트롤 원본에 오셔서 교본 두번째 언바운드 되어있는 txt 이름을 선택하시고 이름필드를 바운드 선택하시면 되겠죠. 컨트롤 원본에서 이름필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본문에서요. txt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선택하시고요. 주민등록 컨트롤에는 주민등록필드의 값을 다음과 같이 구분해서 표시되도록 입력마스크 데이터 탭에 입력마스크에 가서요. 주민번호를 앞에 숫자 6자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빼기 하이픈이 들어가고요. 뒤에 숫자 7자리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입력마스크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부서명 머리끌 선택하시고요. 매 페이지마다 반복적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이거는 형식 탭에 가시면 돼요. 뭔가 형식을 설정하는 건데요. 반복 실행 구역에 가셔서 반복된 거는 매 페이지마다 반복적으로 표시되도록 하시오. 이 부분은 인쇄가 여러 페이지 인쇄될 때마다 반복적으로 인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해하시면 되죠. 그러면 우리 보고서 완성하는 다섯 문제 다 작성하셨고 일단은 저장 그 다음에 보고서 미리 보기 한번 할까요? 미리 보기 클릭하셔서 문제 제시된 것 같이 경조부 부서명별로 좀 표시가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서명 옆에요. 부서명 가로열고 부서 코드가 표시가 되는가 주민등록번호 형식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가 그 다음 다음 페이지 이 페이지 갔을 때요 계속 반복적으로요 부서명 머리글이 반복이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표시가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누르시고요 현재 작업하셨던 보고서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제인데요 봉사 부서 관리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그 다음 봉사 부서 보고서 명령 단추 CMD 보고서 선택하시면 컨트롤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고요 버튼을 클릭할 때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보고서 열기 매크로를 작성하시오 이벤트에 가셔서 클릭했을 때 매크로를 실행하겠다는 건데요 매크로를 하나 만들어서 보고서 열기라고 저장을 해놓으셔야 되겠네요 만들기에 가셔서요 만들기에 매크로를 클릭하시고요 매크로에 가셔서 어떤 매크로를 실행하실 거냐면 보고서를 열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오픈 리포트가 되는 거고요 창을 살짝 작게 줄일게요 보고서 이름을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부서 현황 보고서를 선택해서 인쇄 미리 보기 형식으로 하래요 인쇄 미리 보기 하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조건이 좀 있네요 보고서의 부서 번호가 필드의 값이 조건을 좀 주기해서 외열 조건문에 커서 갖다 놓고 점점점 그 다음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은 부서 번호 필드의 값이 같습니까 필드의 값이 현재 작업하는 문제의 폼에 가셔서 모든 폼에 봉사 부서 관리 폼에 가서요 CNB 조회와 같습니까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현재 실습하고 있는 액세스 파일에 폼에 가셔서 모든 폼에 해당 폼을 선택하시고 해당 컨트롤을 선택하시고 그 CNB 조회에서 선택한 값이 부서 번호 필드와 같다라는 조건에 만족한 거를 보고서로 미리 보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지금 작성한 매크로를 저장을 해 놓으셔야 되겠죠 저장 버튼 누르셔서요 매크로 이름을 보고서 열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열기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오른쪽 닫기 누르신 다음에 우리 CNB 보고서에다가 클릭했을 때 조금 전에 만들어 놓으셨던 보고서 열기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이제 여러분이 실습하시다가 내가 만든 매크로를 좀 수정하고자 하실 때는요 왼쪽 개체해 보시면 여러분이 저장해 놓으셨던 매크로가 보이세요 보고서 열기라고 있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작성한 내용이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수정하실 수 있으세요 수정하시고 항상 닫아주시면 돼요 네 이제 작업한 현재 봉사 부서 관리 폼도 저장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미리 보기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 CNB 조회가 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선택하시고요 보고서 보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내가 선택한 부서명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서가 보이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에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문제 두 문항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4번에 처리 기능 구현의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는 쿼리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들기에 가셔서 쿼리 디자인 클릭합니다 그 다음 교인 명단 테이블 가져오시고요 봉사 부서 테이블 가져오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누릅니다 두 개 테이블 이렇게 다 필드가 보일 수 있도록 크기 조절하시면 더 편하시겠죠 그 다음 문제에 그림이 제시가 되어 있다면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필요한 필드를 가져오시면 돼요 교본 필드가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이름도 표시가 되어 있고요 생년월일 없어요 생년월일은 주민등록필드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주민등록번호를 갖다 놓을게요 그 다음 부서명 가져오실 거고요 그 다음에 교구 가져오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연락처 필요합니다 속성은 잠깐 닫을게요 연락처 어떤 거 사용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연락처 필드 가져오시면 되고요 교본 이름 주민등록번호 부서명 교구 연락처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는데 봉사부서의 이름이 봉사부서의 이름이 성기업으로 끝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봉사부서라는 필드가 지금 가져온 거엔 없네요 봉사부서 필드를 가져오는데 표시는 안 할 거예요 그 다음 표시는 안 할 거고요 봉사부서의 이름이 성기업으로 끝난다 그러면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해서요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해서 별표 뒤에 성기업으로 끝나는 조건을 성기업으로 끝난다 라고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돼요 앞에는 어떤 글자가 와도 되는데요 뒤쪽에는 성기업으로 끝납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일단 여기까지 한 게 맞는가 본 다음에 생년월일을 좀 작성하겠습니다 확인해 봤더니 데이터가 없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혹시 봉사부서 이걸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봉사부서 이름 현재 가져오신 데이터의 교인 명단에 봉사부서 얘는요 봉사부서가 아니네요 D-01 D-02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잠시 봉사부서가 아니라 다른 필드를 가지고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성기업으로 끝나는 거는 부서 번호 우리 봉사부서 테이블을 열어서 부서명을 가지면 아 우리 성기업으로 끝난다 라고 하시면 사실 봉사부서의 이름보다는 부서명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겠네요 부서명에 가서 성기업으로 끝나면 이라고 조건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이거는 저장 안 해도 돼요 그 다음 얘는 봉사부서 테이블에 가서 부서명을 가져다가 성기업으로 끝납니까 라고 조건을 주시고 확인해 보시면 이제 보이네요 교번 그 다음에 이름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로 바꾸실 거고요 그 다음에 교구 연락처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전체 레코드는 9개인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정되셨고요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좀 표시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디자인보기에 가셔서 주민등록번호에 우리 엑셀에서 데이트함수하고 동일해요 데이트함수와 동일하게 연월일을 넣어주면 날짜 형식으로 표시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DATE 그 다음에 serial SERAL 입력하시고요 주민등록번호의 필드에서 왼쪽에 두 글자를 가져와서 LEFT 함수를 통해서요 주민등록번호 필드에 가서 왼쪽에 두 글자를 가져와서 연도로 넣을 거고요 MID 함수를 통해서 주민등록번호에 가서 세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가져와서 월에 넣을 거고요 다시 MID 함수를 통해서 주민등록번호에 가서요 다섯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가져와서 1에 넣겠습니다 MID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데이트 시리얼 함수 가로 닫아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위에다가 이제 생년월일이라고 이제 별명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얼라이언스 하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을 생년월일이라고 수정하고요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확인해 보시면 이제 생년월일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표시가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게 작성이 되셨다면 우리 저장 누르셔서요 첫 번째 쿼리 이름을 선교부 교인이라고 선교부 교인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누르시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쿼리를 작성하기 위해서요 만들기에 가셔서 쿼리 디자인 클릭합니다 교인 명단 테이블 가져오시고요 봉사부서 테이블 가져오시고요 오른쪽 닫기 누르십니다 그 다음 일단은 조건을 작성하시기 전에 문제 제시된 그림을 보고 필드부터 가져올까요 교번 이름 연락처 그 다음에 사무실 위치 이렇게 필드는 가져오셨어요 제시된 그림과 같이 그 다음에 교구 필드의 값을 매겨 변수로 교구라는 필드는 지금 화면에 표시가 되지 않네요 교구 하나를 가져오는데 표시 체크를 해제하시고 그리고 나서 조건에다가 교구를 입력하세요 라는 매개 변수 교구를 입력하세요 입력하십니다 하시오라고 되어 있나요? 하시오라고 입력하시고요 매개 변수의 값 입력창에 표시할 문구 입력하셨고요 메시지 작성하셨고 그 다음 또 조건이 있나 볼게요 교구 필드의 값을 매개 변수로 입력받아 해당 교구에 속하는 교인의 정보를 조회한다 네 한번 실행해 볼까요 교구를 입력하시오 여기다 숫자 1을 입력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실 위치까지 총 레코드가 8개입니다 제시된 그림의 레코드도 8개 맞게 작성을 하셨네요 그러면 저장 누르셔서요 커리 이름을요 교구별 교인 목록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현재 작성한 커리는 오른쪽에서 닫기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봉사, 부서, 관리, 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그 다음에 닫기 CMD 닫기 속성 시트를 좀 표시하시면 될 것 같고요 CMD 닫기 이름 확인하시고요 그걸 버튼을 클릭했을 경우 이벤트 프로시저 원 클릭에 오셔서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점점점 작성기입니다 닫기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출력한 후에 현재 폼을 닫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상자를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기 위해서요 메시지 박스 입력하시고요 메시지 박스 현재 폼에 메시지 박스에다 프롬푸드에 뭘 표시할 거냐면 현재 폼의 밑점 그 다음 현재 폼의 이름을 이름은 네임이라고 쓰시면 돼요 현재 이름을 이름을 표시하고 그 뒤에다가요 제시된 그림에 보니까 띄어쓰기는 따로 안 되어 있네요 그럼 바로 옆에서 붙여서 문자로요 띈다는 거는 큰 따옴표 안에 상칸을 띄우려고 했는데 제시된 그림에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바로 붙여서 작업을 종료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업을 종료합니다 라고 메시지 박스를 보여주고요 출력한 후에 현재 폼을 닫으래요 두 커맨드 폼을 닫으세요 클로즈라고 하시면 돼요 클로즈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작업을 현재 폼의 이름을 표시하고 작업을 종료합니다 라고 하신 다음에 폼을 닫겠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일단은 저장 한번 할게요 해놓으신 거요 그 다음에 우리 폼복에 가셔서요 닫기를 클릭하면 봉사 부서 관리 작업을 종료합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폼이 닫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 네 번째 쿼리를 작성하시는 문제인데요 크로스텝 쿼리인데 부서 보고 쿼리를 이용한다 그러면 직접 만들기에 쿼리 마법사를 활용하셔도 되고요 쿼리 디자인을 활용하셔도 돼요 쿼리 디자인에 가셔서요 부서 쿼리에 가셔서 부서 보고 쿼리를 선택하고 오른쪽 닫기 그 다음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일단은 필드를 가져옵니다 교구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요 경조부 사회봉사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부서명을 말합니다 부서명 선택하시고요 교구별 부서명별 인원수를 조회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원수는 문제에서 이름필드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필드를 가져다가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현재 작성하는 쿼리가 크로스텝이니까 크로스텝 선택하시고 행머리끌의 크로스텝의 첫 번째 교구는 행머리끌 부서명은 세로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열머리끌 행과 열이 교차하는 곳을 값이라고 하는데 값은 개수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개수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또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는 한번 결과를 확인하시고요 보기에 가셔서 교구 1부터 7까지 경조부부터 해외선교부까지 전체 레코드가 7개 숫자가 맞게 표시가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요 네 따로 수정하실 거 없네요 저장 한번 누르셔서요 현재 작성하는 쿼리 이름을 교구별부서명 인원수라고 입력하시고요 교구별부서명 인원수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 따라하기를 같이 실습해 보셨는데요 동영상만 보고 하시지 말고요 여러분이 직접 화면에다가 액세스를 띄워 놓으시고 책도 펴 놓으시고요 제 영상은 음성만 들으시면서 작업하시다가 안되는 거 있으면 화면 띄워서 영상 한번 보시면서 실습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요일 업로드 ужас 감사합니다.